교재 175페이지에 있는 해석 실전 연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다가 모르겠는 내용이 나오면 앞에 다시 찾아가셔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우리가 배운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또 직회가 될 부분들은 한 덩어리로 묶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보호시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왔죠. 자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올 땐 이 명사 두 개가 서로 동격인지 아닌지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자 동격이 아닐 땐 앞에 있는 명사가 모모에게 뒤에 있는 명사가 모모를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와의 관계고 뒤에 있는 명사 두 개가 서로 동격이면 앞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고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 보호라 목적어가 목적 보호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라 그랬죠. 자 지금 내용 보시면 목적어인 미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명사는 셔츠이기 때문에 사람과 셔츠는 서로 동격이 될 수 없어서 이 두 명사 간의 관계는 앞에 있는 미는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셔츠는 직접 목적어라 모모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데 메이드는 모모를 만들다 라는 기본 타동사인데 메이드 뒤에 목적 없이 바로 전치사구가 한 덩어리로 와서 묶였죠. 자 보통의 pp의 분사들은 뒤에 전치사구랑 한 덩어리로 주로 잘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분사의 형태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메이드 뒤에 목적 없고 바로 뒤에 전치사구랑 묶여서 메이드에서부터 실크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시고 이 메이드 프롬 실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과거 분사예요. 분사의 위치가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과거 분사 자 후치수식의 과거 분사 된 방안의 수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뒤에 있는 전치사구도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 해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봤고 이제 순서대로 지켜볼게요. 내 친구는 나에게 셔츠를 사주었습니다. 아니면 사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봇은 바이의 과거 형태죠. 나는 바이라는 동사를 뭐뭐로 구매하다 라고만 알고 있었어도 이제 문장에서 찾은 뒤에는 문장 성분에 따라서 동사의 해석도 그에 맞게 변해야죠. 나는 모모를 구매하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바로 뒤에 사람 명사의 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를 구매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찾아놓은 두 개의 문장 성분은 하나는 간접 목적이고 하나는 직접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모모를 구매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형식으로 쓰였을 땐 모모에게 모모를 사주다. 사다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는 나에게 셔츠를 사다 주었습니다. 근데 셔츠는 어떤 셔츠냐면 실크로 만들어진 그녀의 방문으로 타이로에 넘겨볼게요. 이번에서도 일단 In most cultures의 전치석 한 덩어리를 묶고요. 뒤에 명사까지 또 한 덩어리를 묶으면서 위치 확인했더니 Is considered라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죠. 그럼 앞에 있는 동명사는 Is considered 앞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은는이가를 붙여서 주어에 해석이 돼야 되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Is considered는 BPP의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동태는 BPP 뒤에 명사가 나와 있지 않죠. 수동태의 예외로 BPP 뒤에 일단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태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으로 모모를 로 해석이 되고 이 동사들이 바타일 땐 4형식 문장의 수동태였는데 이때 목적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수동태 문장의 주어와 BPP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동격이 아니면 수동태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으로 모모를 로 해석을 하고 BPP는 모모를 받다로 해석을 했거든요. 또 하나의 경우 BPP 뒤에 명사가 목적 보호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수동태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 보호라고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수동태 문장의 주어와 BPP 뒤에 명사가 서로 동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BPP 뒤에 명사는 목적 보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도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 보호로 해석을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때 기준은 주어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과 덕목은 서로 동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동태 뒤에 있는 virtue라는 명사는 목적 보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순서대로 묻고 해석해 볼게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넘겨볼게요. 3번 전치사고 한 덩어리를 묶으시고 뒤에 투부정사도 한 덩어리를 묶으시고 또 다른 전치사고 한 덩어리 지금 문장에 있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지켜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노동자들은 모든 산업 부문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내용상 연결하면 노동자들이 회의에 참석한 목적을 투부정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에 관한 넘겨볼게요. 4번도 메이드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나왔죠. 내용상 보시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의 꿈이 즉 현실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의 명사는 동격의 관계가 되죠. 앞에 있는 명사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 보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전치사에서부터 명사까지 묶으려고 봤는데 엔드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서로 병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 앞에서 끊으시면 안되고 인텔렉트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셔야 돼. 자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헬리포드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대요. 자 열정과 지성으로 5번 자 wherever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사절의 접속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컷마를 기준으로 앞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면 주절 앞에 컷마를 기준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자 위치 맞다라는 걸 확인했고 뒤에 휘치는 앞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의 접속사고 뒤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장 끝까지 묶으시면 되죠. 이 형용사절은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와 형용사절의 접속사 사이의 컷마의 유무가 중요했는데 지금 컷마가 없죠. 그럼 우리는 형용사절을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다시 한 덩어리로 묶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지방의 지역의 관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낯설게 보이는 이라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셔야 돼. 자 넘겨볼게요. 6번도 일단 전체 사고 한 덩어리로 묶으시고 자 전체 사고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ing 형태와는 분리가 됐는데 ing가 명사 뒤에 있으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현재 분사 기 때문에 해석은 모모하는 모모한 이란 능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후치 수식의 분사들은 뒤에 전체 사고 아니면 투부정사 명사가 나왔을 경우 한 덩어리로 묶으라고 했죠. 그래서 플로팅에서부터 쭉 명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컴마가 있고 또 다른 ing 형태가 있는데 컴마 뒤에 있는 ing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해석은 동시 상황 아니면 연속 동작 아니면 인과 로 해석을 했었죠. 앞 문장과 뒤에 있는 분사 구문 각각 해석하고 나서 자 이 중에서 자연스러운 내용을 골라서 연결시키면 돼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묶고 자 순서대로 해석해 볼게요. 호수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로 자 이 죽은 물고기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표면에 떠 있는 자 이 호수는 표면에 떠 있는 죽은 물고기들로 거의 텅 비어 있었대요. 이 내용이 원인이라 뒤에 있는 현재 분사 구문은 끔찍해 보입니다. 라는 결과로 연결이 돼야 내용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컴마 i인드의 분사 구문은 인과 중에서도 결과를 주고 있어요. 자 7번 일단 인커리지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고 전체 사고 한 덩어리로 묶어 볼게요. 또 전체 사고 순서대로 해석하는 네이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해석을 하셔야지 교수님은 장려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녀의 기사를 읽도록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녀의 기사를 읽도록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녀의 기사는 최신호에 있는 심리학 전월에 자 8번 일단 전체 사고 한 덩어리로 묶는데 이 명사 뒤에 대시 나왔죠. 그럼 대시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접속사고 명칭은 관계대명사에요. 자 관계대명사인 형용사절의 접속사 뒤에 동사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용사절의 접속사인 대세서부터 두번째 동사 앞까지 한 덩어리로 묶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앞에 있는 대절은 형용사절의 접속사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비동사 뒤에 대절이 또 하나 있는데 앞에 있는 대과 비교하기 되게 쉽죠. 앞에 있는 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명사 있으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 형용사절의 접속사고 두번째 대은 앞에 명사가 없죠. 일단 앞에 명사가 없다라는 건 얘가 절대로 수식할 명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접속사인 관계대명사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에요. 대은 형용사절의 접속사인 관계대명사 말고도 또 하나의 역할이 명사절이 있죠. 자 명사절 한정어류로 묶고 위치 확인하시면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명사절은 또 문장에서 주격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어는 대절이하의 주격보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 다시 정리하면 산정어류를 묶을게요. 잔치사고 뒤에서 앞에 있는 네이티브스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 이 대절은 비동사 뒤에서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 순서대로 내 인상은 원주민에 대한 어떤 원주민이냐면 오래전에 이 지역을 이 땅을 점령했던 은 내 인상은 주어는 비동사 뒤에 대절이하의 주격보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상은 그들이 자연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 넘겨볼게요. 안녕하십니까.